여러분도 추러스 좋아하시죠? 그렇다면 우유와 버터, 설탕을 섞어서요. 전자레인지에 넣고 3분 정도 가열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김 식힌 다음에 밀가루와 달걀을 마요네즈 통에 넣어서 주물주물 그대로 반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요네즈 통 뚜껑을 끼워 쭉쭉 반죽을 짜내면 전문도구 없이도 별 모양의 예쁜 추러스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디어 괜찮죠? 이렇게 만들어진 반죽을 기름에 튀겨내고요. 설탕을 솔솔 묻혀낸 다음에 비누에 따라 초코잼까지 부욱 찍어주면 달콤 바삭한 추러스가 완성입니다. 바삭한 고소하고 진짜 하늘에 쏙 들어가는 앙증맛은 추러스네. 우리의 고백스 게을르다 게을러 손 대신 발로 리모컨을 누르는 그때 결국 사고를 치고 맙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썩고 그래요. 다목은 이 과자 뚜껑을 종이컵 뚜껑으로 사용하세요.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다는 원통형 과자. 그런데 원통형 과자의 뚜껑이 종이컵과 찰떡 궁합이라는 사실 아셨나요? 몰랐어요. 어때요? 이제 우유 쏟을 걱정 없겠죠? 안 쏟아져요. 좋아 좋아. 신기하네. 안 쏟아진다. 굿 아이디엄. 마누리 먹기 전에 설거지를 샥 해놔야지. 무서운 마누리님한테 혼나지 않으려면 설거지 정도는 깨끗하게 해놔야겠죠. 혼신의 힘을 다해 설거지하는 주. 슥. 주부가 밀어넣은 정체 불명의 이것은. 아따가 아따가. 자동 지압인가요? 맞아요. 이거 지압 발판이에요. 병뚜껑으로 만든 지압판입니다. 이거 진짜 효과가 있을까요? 병뚜껑을 이용해서 높낮이를 다르게 하여 지압판을 만들게 되면 더 많이 튀어나온 부분이 발바닥에 더 큰 압력을 주게 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눌러주는 것과 같은 지압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아이디어 괜찮네요. 진짜 지압이 되나 봐. 크기별로 지압하는 힘이 달라요. 괜찮더라고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티슈 뚜껑 활용법도 추가로 알려드릴게요. 다 쓴 물티슈 뚜껑을 떼어내서 콘센트에 붙여주면 안전사고 예방에 좋은 콘센트 안전캠이 되고요. 물티슈 뚜껑만 있으면 냄새 걱정도 싸.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더 깔끔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먹다 남은 과자들 그동안 눅눅한 채로 먹어 왔다면 이제 안녕. 물티슈 뚜껑을 붙여주면요. 과자의 바삭함도 더욱더 발끌하게 살림하세요. 늦겨놨다 남았다.